엄마 우리 어디가? 우리 오늘 어디가? 나 너무 기다렸는데 오늘이 여기 이렇게 우리 내일 오늘 티바루 갈거야 티바루 가는 길에 더니든에서 아이반삼촌 만날거야? 네 아이반삼촌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티바루 오늘 진삼촌네 갈거야? 진삼촌이랑 라니모랑 이렇게 가서 고자 고어 월드캐피탈 오브 브라운드롯 피싱 여긴 다 캐피탈이라고 붙이네 모스보는 디어 캐피탈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고어 지금 더니든 가는 길에 고어 지나치면서 애들이 좀 쉬고 싶다고 지금 아직 1시간밖에 안왔는데 오늘 우리는 5시간만 걸어야지 이거 1시간만 걸어야지 이거 1시간만 걸어야지 이렇게 해 야야 아빠처럼 이렇게 아빠처럼 아빠 찍고있다 그니까 고어 고어 오늘은 진삼촌입니다 우이 우아아 징징 부르비르뱅뱅 우이 우아아 울랄라 어허허 지금 저기 더니든 도착했거든요 더니든 도착해가지고 저기 빨간 간판 저기가 어떻게 해야돼 저기 찹스틱 101이라고 저기가 핫팟이 되게 유명한 집이래요 그래서 점심 저기서 먹고 갈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뭐야 더니든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렸나? 저희집에서 더니든 오는데 한 3시간? 걸렸는데 막 애들이 답답해갖구 내려주자마자 막 내달렸어 와 진짜 더니든하고 사뭇달아 저거 뭐해봐 왜 이렇게 멋있어 성당이야? 어우 너무 멋있다 진짜 어우 찹스틱이 101 저기 뭐야 웨이팅 없이 앉으면 좋겠다 난리가 났어 근데 식당 이름 진짜 재밌지 않아? 아시안 커즌 아시안 커즌 어서 들어가려면 어 왔는데 지금 사람들 많아가지고 우와 꽉 찼어 만석이야 여기 앉아서 좀 있으래요 자리 다시 안내해준다고 잘 온 거 같아 맛집 뭐 먹기로 했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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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603 608 지금 선불로 계산해야 돼가지고 저희 핫폰만 3개 시켰거든요 여기 핫폰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10불당 하나씩 찍어주나봐 그래서 마지막에는 12불짜리 프리미를 먹을 수 있는 쿠폰까지 줘있어 나는 여기 또 오고 싶기 때문에 이 쿠폰을 받았어 올 때 올 때 또 한 번 먹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먹어보고 어우 너무 기대야 된다 진짜 1스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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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팁힘하게 준다 2스프버거 C-뿌버거 네 C-뿌버거 thank you 오 C-뿌버거 오 너무 귀엽다 2스프버거 구구랑 그리고 어묵 있잖아 1스프버거 2스프버거 2스프버거 4스프버거 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다 생선 같은데 생선이네 생선인가 봐 이게 맵지 않을 소고기 들어 있는 샤브샤브 같은 핵팟이고 얘는 식두드 너무 맛있겠다 하지만 트메은 식두드가 아니잖아 근데 배지턱을 들어있는거야? 데비 손은 쓰지 말고 수저로 쓰는게 나을 것 같다 데비 엄마가 여기다가 해줄까? 네 스파이스한 것, 나 사랑해요 이거 빛창같은 것도 들어있어 양인지 뭔지도 이게 홍합이랑 두부랑 어묵이랑 생선살이랑 그냥 포인트로 저게 들어가고, 너무 맛있겠다. 너무 우리나라 불고기 그런 것 같아. 불고기 같아. 여기 김치 습도 있었는데, 그거면 김치 맛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 두부는 다 들어가는 것 같네. 어, 이거 너무 두부랑 국물. 어묵이랑. 너무 후치 맞아, 진짜 끝내 준다. 더니드는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라도 일부러 가야겠다. 음, 불고기 맛이야. 진짜? 소스가 약간 간장, 소이 소스. 한번 먹어볼게. 밥도 먹어, 애들 밥도 줘야 돼. 불고기야. 잠깐만, 엄마 이거 한 입만 먹어보고. 해물우동 뭐 이런 맛일 것 같은데? 소아탕 맛. 주찬 스타일 스파이 시술이라고 시켰는데, 곱창전골이에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 더니드와서 곱창을 먹고 있어. 양평해장국 같지 않아? 양평해장국 같아, 한국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한 접시 찍어갖고. 양평해장국 같아. 나는 뉴질랜드와서 먹었던, 레스토랑 중에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항상, 항상 그렇지. 개비 접시 갔다가, 별 5개. 나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다 깨끗이 먹었어요. 그치? 너무 맛있어. 지금 더니드 보타닉 가든에 왔는데, 저기 뭐야, 입버카 길에서는, 퀸즈파크 공원만 가보다가, 여기 완전히 너무 예쁘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이게 막 날라가네. 여기 덕피딩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 뭐 먹이가 저기서 꽁짜래요. 그래서 지금 애기들 받으러 갔는데, 한번 가볼게요. 하, 진짜. 겨울인데, 여기 오늘은 거의, 봄, 여름 날씨 같아요. 덕피딩 하는 거 받았어? 잘했어, 가보자. 정말 오랜만에 파카 없이 이렇게 다니네. 오리 먹이도 주고, 공짜로 너무 좋다. 카밀라 그렇게 손에다 주지마. 얘네가 물어. 안 물어. 되게 안 아파. 아 그래? 난 아프고. 되게 안 아파. 그래도 엄마는 못해. 너네가 해봐. 이거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건데, 데빗? 이거 봐봐요. 먼저. 먼저. 앉아서 가까이 가고. 그냥 앉아있어, 네가. 그럼 오겠다, 얘. 카밀라 그렇게 하면 오빠한테 안 오지. 엄마 이거 봐봐요.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먹는 거구나. 도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도시가 너무 고팠나 봐요. 그냥 이렇게 사람 많고 이런 예쁜 공원, 카페. 저게 카페 2층짜리. 이따 들어가 볼 건데, 지금 여기는 저기 큰 코랑 되게 호양호재하는 중국 형이 아이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오타고 대학교에서 그분은 IT 관련된 그런 직원이세요. 그래서 그분 만나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하고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티메이로 이제 갈 건데. 좋다. 더니든 좋다. 어머, 저거 봐. 저거 뭐야. 저거 기차야? 버스야? 카밀라 저거 기차야? 네. 어머, 저거 뭐야. 저거 공짜로 타는 거야 뭐야? 어머. 도시에 오니까 뭐 별게 다 있네, 진짜. 지금 로건 아이반이 형 만났어요. 중국 분이신데 지금 만났어요. 더니든에 사시는데, 만나가지고 저희가 선물, 저기 김 선물 좀 드리고, 저기 케이럽. 오샤올만 where 민을 내서 달라고 볼ken. 무슨 gift RV을 찾아. 디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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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waste. 내 Saraыеów gggggg- 그리고 가스 human 생활에 입학 4 everythings. 바로 불러준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